한국국토정보공사 박영웅, 양심이 있어야지 이 자식아 너 어디라고 이 자식아 정강훈을 죽인다고 떠들어 이 자식아 너는 인간 자체도 페류나야 너는 너 속에 악령이 들어가는 거야 악령이 이 자식아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형님이라는 소리 안 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계속 내가 형님 형님 해주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야 이 자식아 내가 꼭 이런 말까지 해야 되냐고 이 자식아 근데 날 보고 이라이라고 이 자식아 저 새끼가 악령이 들어가도 보통 들어간 새끼가 아니야 이 자식이 말이야 미친놈 자식이 말이야 어디 아니야 나고 붙어가지고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 영웅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정강훈 목사가 영웅 되니까 부러워? 그런다고 개지랄 떤다고 영웅 되는 게 아니여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하자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하자 하나님 사표내세요 하나님 사표내세요 예수님은 허물이 있을 것 없어 예수님도 있어? 없어? 있어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잖아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 했다고 선이 그렇게 인정 없이 그래 말이야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하고 기도원 20몇 년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또 기도원 하니까 하나님 또 개시 은사를 주셔갖고 처음에는 정강훈을 좋아했는데 하나님 다섯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요? 잘못했다 사육이다 사육이 집단이다 이거 보이시죠 아 정강훈? 예 사육이 집단이다 아 그니까요 아이고 진짜 한국계에 정말 힘났어요 목사님 큰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힘도 없고 예 아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누가 목사에 나서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부르고 나서는데 그 이제 예수와 애국을 팔아갖고 네 큰 그 이제 높은 산에 바위에 아 정강훈 목사? 네 정강훈이 우상을 만들어놨고 네 그 사실 애국하고 예수를 가면 사람들 그 막 우상까지 마음이 놀리잖아요 네 그 마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 밑에 그 고급 내수트라잉에서 그 성도들 돈을 또 미워하고 갈치하더라고요 네 또 그 밑에 그 밑에서 또 1층 2층 지하실에서 조폭하고 변호사들하고 거짓 그 서둑자들하고 사기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응 그걸 딱 잡히는데 내가 막 깜짝였어 음 그 그 변성은 뭐 이렇게 역받아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 다음 풀어주면서 네 네 그 그 선물 또 드끼더라고 그것도 사실 마지막에 1층 인정해서 그 집 목사들하고 변호사들하고 저끼리 돈 얼마 냈다고 주고받고 하거든요. 이 사기 도박이다.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선동하는 거지? 내라고? 그런 것도 보이시고 목사가 아니고 정치인인데 옛날에 더불어 민주당 2회차 고약하잖아요.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이시고 그러고 내가 같이 기도하는 목사들 영광의 예술을 파는 자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우승을 들고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술을 파는다 직접 영광으로 직접 다닌다고 영광 목사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다나 물어가라 그런 걸 썩었어? 아니 사다나 물어가라 해야지 그런데 성경을 요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당 예수님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것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준 건 아니고 그냥 박영훈 악령도 그렇고 나쁜 놈이라고 자기가 내가 했던 내용을 대답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둘이 박영훈 동생 박영훈 친구들이고 나한테 형님을 안 했기 때문에 명세 형님 입장에서 내가 아니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나한테 악령 들었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나는 영광 목사 인격이나 개인 비리나 돈이 어쩌고 그런 얘기는 안 했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것 같고 공격은 하나님 알았을 거고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못 얻어 가니까 이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이단이지. 저도 이제 명예훼손 정체성 고발 각하하고 예 각하하고 댓글 올리셨구만 예 제가 하나님 에스겔 같은 가족 사역을 주신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허물이 있을 거 없어. 예수님도 있어? 없어? 있어. 왜?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잖아.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 했다고 선이 그렇게 인정 없이 그려 말이야.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어? 너무너무 수준으로 뭐? 더 스며라해주셨음. modern started saying 하나님도 나한테 과부ERO 주고 전나무는 대법원에서 판정되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전나무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